네, 방송 시작했습니다. 조금 일찍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방송에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송을 부득이하게 4년이란다. 4분 정도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좀 켜고요. 영상을 켜고 주요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정강훈 그리고 최대직 의협회장 그리고 한기총회 회장인 정강훈 이자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특히 최대집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의협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메시지 얘들이 계속 논리적으로 의과대 출신 학생들이나 1인심이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논리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내용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요. 최대집의 완전한 과거부터 네, 그리고 이제 정강훈하고의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우리가 나미가 막 같이 술도 먹고 같이 뭐 해먹자 그냥 뭐 나라 다 말아먹어보자 그냥 뭐 해먹자 우리끼리 뭐 그런 걸 보여주는 네, 다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매국노들의 전성시대 2020년 8월 15일 기점으로 네, 시작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으로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았고요. 어, 이게 오늘 내용이죠. 네, 정강훈이나 뭐 최대집이나 네,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들의 평행으로 비운 뉴라이트라는 거 네, 국민을 세뇌시키는데 강인 정강훈과 네, 환자를 인질로 삼고 지금 감히 환자를 인질로 삼고 이 코로나 시국에 네, 나서서 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국의 의사들 파업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함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아무튼 지금 창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랩하듯이 조금 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부터 먼저 요거는 뭐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네, 풀어주고 허가하고 퍼뜨리고 방관하고 발뺌하는 광신도와 매국노들을 어, 우리는 이제 보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 8월 15일을 기점으로 물론 그 전부터 얘네들은 준비를 해왔겠지만 8월 15일을 기점으로 어, 이 적폐라는 그 뉴라이트 집단들이 거의 수면 위로 대부분 올라오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급하게 이거 영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급하게 그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가지고 네, 제보 관련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주옥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그 저희 계시민분들 아시는 분 중에 가평에 많이 이제 그쪽에 이제 연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갔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얘기냐면 어, 가평에 그 어디 뭐가 있냐면 가평에 청심교, 청심교회라는 어, 엄청나게 큰 통일교의 어, 그 부지가 있습니다. 네, 그곳이 뭐냐면 이제 그 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통일교의 문선명이 젊은 시절때부터 설악명의 땅을 조금씩 사들여가지고 지금 거의 설악명의 미사리 정도가 거의 통일교의 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건물, 건물부터 거기 이제 수련원, 거다가 교회, 그 일대가 거의 산에 매일 둘러싸이는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일대가 거의 통일교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그 동네 주민이고 유지이신 분이 유지이신 분이 어, 8월 15일날 그 집회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대거 그곳에서 숙박을 했다는 얘기가 얘기를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기, 저는 여기서 그냥 아, 뭐 잘못 보셨을 거나 아니면 뭐 그쪽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 근데 통일교 아니고 통일교 사람들이 거기 뭐 어디 놀러갔다가 거기 와서 대규모 버스를 타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어, 충격적인 것은 어, 주옥순 그, 그 예를 한번 보자면 지금 주옥순은 포항에 사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자가 왜 그 가평군의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까요? 네, 그것부터가 상당히 지금 의심이 되거든요. 어, 제가 그, 그, 보고, 보시면 어, 지금 그 정광훈, 차명진에 이어서 어, 지금 이게 보도인데 차명진에 의해서 주옥순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주씨가 어, 보시면 서랑면의 청신국제병원의 어, 진료소에서 선별진료소에서 남병과 함께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뉴스에 보시면 어, 주옥순의 남편하고 주옥순이 지금 자신의 동선을 절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있는 상황이고 어, 지금 그래서 가평군에서 주옥순과 주옥순 남편을 상대로 지금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법 위반으로 그, 왜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청신국제병원은 지금 그, 통일교가 이름이 바뀌어서 청신교로 바뀌었습니다. 거기 이제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신교가 이제 통일교 문선명의 그 종교고요. 어, 충분히 이게 의심해볼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 그자가 왜 자기 동네 쪽으로 가보지 않고 왜 자기 동네로 가서 숙박하지 않고 왜 가평군에 있는 그 근방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거기서 왜 어디 근처에서 숙박을 했는지 어, 그거부터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어, 저는 그 관련된 청신교회와 그, 그, 그 일대에 있는 청신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련은 일대에 대한 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어, 그, 지금 그쪽 관련된 자들이 대거 그쪽에 숨어있거나 거기서, 어, 이제 숙박을 하면서 버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지금 일부, 어,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고 어, 잠적한, 어, 그런 이제 신도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방역 기관에서는 어, 지금 가평군 쪽으로 해서도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유지가, 동네 그 주민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걸 직접 버스가 대거, 그, 그, 8.25 그, 그 집회 관련 그 내용된 적혀있는 버스가 대거 통일교 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는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을 해볼만한 내용이고요. 어, 그러면 어, 요거는 이제 그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어, 저도 뭐 그 관련된 사이트나 해서 이제 제보를 넣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 지금은 그 방역 당국에서 어,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5만여 명 정도의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 5만여 명의 명단 확보는 어, 통신사 GPS 뿐만 아니라 어, 이제 각종 SNS나 제보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인 것 같고요. 어, 제가 또 딴지를 통해서 받은 그 하나의 제보내용은 어, 부산 지역에 어, 지금 그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어, 지금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그 탄핵 그 말하기도 싫고요. 전반스, 반스 목사들 국민대회라는 하여튼, 아, 그래서 국민이라는 걸 미래통합당에 이름으로 놀라 그랬구나. 하여튼 새끼들 하여튼 암튼 그, 어, 전반스 그 집회, 어, 매국노 집회에 참석한 내용이 담긴 어, 그 내용들을 어, 다음은 블로그와 밴드를 통해서 이제 내용, 중요한 내용을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부산 출발 오전 6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회비 3만원이고 어, 지금 들어오는 그 또 제보로는 3만원을 우선 주고 거기 집회 참석하면 3만원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런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또 어, 뭐 지금 보십시오. 남산동 침내병원 입구 지연주유소 앞 6시 30분 21호 A차, 21호 B차, 22호 A차, 22호 B차 연락처, 각종 인솔자 연락처부터 네, 각종 통, 이제 지나가는 그 버스의 호차까지 제가 봤을 때는 21호이기 때문에 어, 지금 몇 호까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호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21호부터 1호까지도 다른 그 단체에서 모집을 하고 있지 않나, 안았나 라는 그 어,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내용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어, 저희가 그 제보를 했습니다. 네, 제보를 넣었고 이쪽, 그, 이쪽 올리신 분도 직접 그 제보를 한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제보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또 목격자도 이제 주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 그 그, 말씀드렸던 그 통일교, 통일교의 그 건물, 그 건물과 주변 일대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여기가 아마 잘하면 어, 그 지금 어, 지금 숨어 들을 수 있는 특공나가 될 것을 격리한 온천명의 청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경영의 목소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가 이제 통일교가 있는 어, 곳입니다. 여기가 통일교. 통일교 교회고요. 네. 이 일대, 이 땅 지금 보십시오. 여기 건물 보이시죠? 네. 이 넓은 곳이 어, 지금 그 청심교라는, 청심교회라는 어, 그 부지, 파주에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에 어, 즉, 그 쑥골들, 빤스 신도들이 어, 지금 거기서 어, 숙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 우선 이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기 때문에 어,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가장 의심되는 그 하나는 어, 포항을 집으로 두고 있는 어, 주옥순이 왜 어, 이 근처에 있는 청심국제병원에서 어, 남편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나 어, 어, 그것부터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저희가 한번 제보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청심그룹은 뭐 디테일하게 나중에 한번 봐보도록 하고, 어, 뭐 이제 그전에 이제 일련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 보면 우선 정강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집회 관련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체리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어, 그 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제가 저번에도 명단을 알려드렸다시피, 저번 방송에도 명단을 알려드렸다시피, 어, 지금 그, 이, 저 파란색 신도들과 관련된 대형 교회와 지역에 있는 각종 교회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강행했죠. 대면 예배를 강행했죠.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에 시작을 했고, 그 예배를 하면서도 끝까지 현정보를 비난하고, 어,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도 대구의 동부교회 같은 경우에, 어, 그 거기서 예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대구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 그 왜 의미가 있냐면, 대구 경부교회는 지금 그,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곳에 다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동부교회의 그 안수집사라는, 네, 그게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녔다는 그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충분히, 어, 저는 한번 의심해 볼만하고, 어, 게다가 이 자들이 충분히 거쳐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강행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쳐간, 그, 지금 버스가 대략, 대략적으로 전국에서 버스가 올라갈 때, 교회를 거쳐갔거든요. 그 교회를 반드시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 얘네들이, 그 집에 참여하고 나서, 그 지랄하고 검사도 안 받고, 또 교회에 나가 또 예배를 볼 수도 있어요. 음성인지, 양성인지, 뭐, 하길 했더라도, 검사를 받았더라도, 뭐, 검사 도중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대기해야 되는데도, 나와서 예배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컨트롤 자체가 안 됩니다. 인간들은. 어차피 가짜 뉴스로 세뇌됐고, 퍼뜨릴 걸 알고 그 지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어, 제가 주말에 또 아는 그 지인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실제, 실제 있었던 내용이고, 아주 얌전한, 어, 이제 그, 어, 그, 아주 얌전하게 생긴, 그 동네 주민이신데, 노인분이신데,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분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어, 지금 요즘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거 와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 지인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어, 제가 뭐, 자식들 전부 다, 잘 키워가지고, 미국으로 다 보내고, 내가 혼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면서, 자식들 자랑하면서, 어, 그 얘기를 하면서, 혹시 종교 있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데, 왜 그러세요? 하니까, 기독교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아, 기독교 지금 정광훈 때문에 난린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정광훈은 하늘에서 내려준, 하느님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다. 네, 정광훈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니, 대구에서 지금 1600명이나 넘게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한, 앙심의 가책도 하나 없이, 그런 식으로 또 기독교를 믿어라는 식으로, 정광훈을 믿어라는 식으로, 동네 주민한테 마스크도 안 쓰고 돌아다이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신 거 아니죠? 하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가요? 그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들. 제가 지금 들어온 제보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도 들었고요. 대구 시내 동성로에서, 네, 정광훈, 전반스 관련한, 그 집단, 그 쓰레기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서명을 받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하시는 분께서, 동성로 시내에서, 그 반스 사기꾼, 그 신도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서명을 그 자리에서 받고 있는 걸 보고, 그 검사 받았냐고 소리 지르고, 막 싸움이 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해가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거기서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구 시내에서. 자, 이게 지금 대구의 현실입니다. 네, 이런 짓거리를 지금 여전히 버리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그런데 웃긴 거는, 대구는 지금 그동안 나온 확진자에 대한 정보와, 확진자에 지나쳐간 식당이라든지, 장소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문자 한 통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힘들게 들어가서 확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타지역을 방문한 시민분들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업무상, 타지역을 대구로 방문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하셨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를 거쳐가면 안 되거나, 혹시나 거쳐갔을 경우에 내가 검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정보를 해서 빨리 보건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문자가 전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요. 네, 지금 상당히 기분이 더럽고요, 정말. 지자체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오늘 대구 뉴스에서 보면, 80% 정도가, 1600명 중에 80% 정도가 지금 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확진자는 0명이 나왔고요. 저는 그렇게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갔는데, 0명이 나왔다는 거 자체가 의심스럽고요, 상당히. 그럼 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사망자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거를 만약에 숨기고, 묵이 나고 있다가, 네, 만약에 사망자가 나오거나, 네, 깜깜이 확진자들이 계속 증가하거나, 네,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인데 사망자가 나왔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사태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봤을 때,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갔는데, 대구가 0명이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대구 옆에 있는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산 지역에서, 대구하고 근접해 있는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경산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가족까지, 일가족이 다 전파가 됐고, 그 일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부가 학교 교사예요. 그래가지고, 학교가 두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문을 닫고 휴관을 한 상태입니다. 휴교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구에 지금 확진자가 0명이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저는 상당히 의심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감시하는 마음으로, 매의 눈으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MBC 같은 경우도, 이상하게, 그때 보도국장 분이 고발당해서, 권영진이 고발해서 그런지, 상당히 지금, 보도도 약간 유순해요. 조금 디테일한 보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예배 강행한 정강군 믿는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이거는 뉴스를 보셨겠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한번 보죠.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당분간 수도권의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됐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은평구의 한 교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회 목사,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전광훈 목사의 지지자였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 교회. 교인들이 차례로 모여듭니다. 한 시간쯤 뒤, 성경책을 팔에 낀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빠져나옵니다. 이틀 전부터 수도권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이곳은 예외였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전을 지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어제,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대면 예배를 그대로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담임 목사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반성경적인 지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전광훈 목사의 지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용기가 있으신 분이고,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광훈 목사님 믿어주세요. 이만한 애국자. 네가 씨, 목사라는 인간이 성경이나 얘기할 것이지. 애국을 왜 얘기하냐, 이 쓰레기 진짜. 없어요. 아휴, 뭐야. 예배 강행 소식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한들, 옆에서 예배보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하지 마라고, 좀. 교회 측은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3층 8명, 4층 8명 다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유튜브 내보내려고 최소한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구청이랑 다 협의를 봤어요. 하지만 구청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와, 완전히 다르다. 은평구청은, 어제 저녁에도 담임 목사와 연락해, 현장 예배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와, 맞다, 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한 방송 인력도, 20명을 넘지 말라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교회 측은, 구청의 통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적이 아니고, 구청 측은, 해당 교회를 포함해, 은평구 지역에 500개에 달하는 교회를, 경찰과 함께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와, 완전히 다르다. 은평구청은, 어제 저녁에도 담임 목사와 연락해, 현장 예배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와, 맞다, 눈다.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한 방송 인력도, 20명을 넘지 말라고,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교회 측은, 구청의 통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적이 아니고, 구청 측은, 해당 교회를 포함해, 은평구 지역에 500개에 달하는 교회를, 경찰과 함께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계는, 정부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다 아시기 하시피, 빤스, 정강훈이나, 얘네들이랑 다 똑같잖아요. 같이 집회가 개최했던 것들인데, 뭐, 정강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오히려 더 심하죠. 오히려 음성 판정받았다고, 더 나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본인만, 뭐, 본인도 참석했겠지만,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또 와서 또 예배하고, 그러면 또 퍼지는 거예요, 계속. 네. 자, 어, 그리고 이제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그 종교와 진리라는, 네, 그, 그 언론사에서, 또 이제 새로운 보도를 내놨는데, 한기총은 2단 옹호단체, 정강훈은 2단 옹호단체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 한기총 자체를 2단 옹호단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언론사에서. 어, 됐고, 이 내용에 보시면, 정강훈 목수 지지하는 보수단체를,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다르지 않고, 가짜뉴스로 교란시키고 있다. 라고 해서, 카톡 전단, 단톡방을 보여주는데, 이 단톡방이 지금, 어, 미국 사용자로부터 초대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사용자부, 해외사용자로 가입을 시켜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이제, 개독교 이런거 믿고 있는, 이런 집단들에게,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어, 지금 퍼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 사진이네요. 게다가, 어, 정말 뭐, 지금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지만, 어, 지금 뭐, 제가 뭐, 저번에 알려드렸죠. 어, 지금, 어, 정강훈이가 얘기했던거, 하늘을 본자만 성경을 볼, 해석할 수 있다. 바울이 셋째 하늘 올라갔다. 이거다. 아멘. 거기서 보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본거같은, 것을 보게 된거야. 아무튼 뭐, 내가 거의 뭐, 신이다. 네,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 성경 해설서밖에 안된다. 네, 하느님이 보여주신다. 하느님이 정확히 보여주신다. 하느님이 보여주신다. 먼저 선포한다. 환상을 름본다. 박근혜, 박근혜가 초상집에서 손수근 가지고 울더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다 카네요. 정강훈이가. 네, 내가 성경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치고 나간다. 뭐, 뭐, 하여튼 이상한, 말도 안되는, 정신병자 같은 그런 얘기를,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지금 황기촌과 같이 2단과로 보는, 원래 언론사에서 봤고, 뭐, 이런 과정들을 뉴스를 한번 볼까,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어, 이건 최대집이고요. 최대집은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숫자를 지금 파악한, 그, 그걸 보니까, 어, 보십시오. 한국 편의점보다, 전세계 맥도날드가 더 많대요. 네, 근데, 전세계 맥도날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전세계 맥도날드보다, 한국 치킨집이 더 많고요. 이것도 놀랄 만한 인데, 한국 치킨집, 전세계 맥도날드보다, 한국 이동통신 대리즘이 더 많고, 제일 많은 거, 그것도, 엄청나게, 역대적으로 많은 거, 한국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 진짜 이거 심각한 겁니다. 네, 이만선이 말씀처럼, 네, 전두환 때 한기총이 만들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그, 최태민, 네, 최태민의 그, 수제자들, 제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한기총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어, 나고 있더라고요. 네, 감상일리에 반사합니다. 대구의 소리는 아니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고 합니다. 네, 조석원 동지, 대구의 소리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커피점에, 어떤, 깨어있는 커피점 사장님이, 어, 이제, SNS에 본인이 이거 붙여 올리겠다, 라고 이제, 아, 이거 테이블에, 커피점에 테이블마다 이렇게, 붙이셨다고 하네요.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커피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을 행정대상으로 삼는 당신들은, 커피 한 방울도 먹을 자격 없습니다. 라고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아, 저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을 돔처럼 여기고, 네, 그렇게 쉽게 여기는 의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어, 솔직히,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국민으로서 분노해야 되고요. 의대생, 젊은 그 의대생, 그, 그 친구들은 도대체 뭘 배운 겁니까? 네, 참, 어, 그런 친구들한테, 한자들 목숨을 맡긴다는 게, 참,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불안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진료받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까이 하기도 싫고요. 비인간적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요. 네, R. Revolution Sky랑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네. 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정강훈의 파라를 키운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 보시겠고, 뭐, 그동안, 뭐, 이것도 SNS 상에서 떠도는 사진입니다. 네, 항상 얘네들이 태극기 들면서 애국 얘기하고, 뭐, 애국 보수 얘기하면서, 태극기 받아가지고, 길바닥에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리고 가는, 네, 이런 자들이, 무슨 애국주의, 애국의식 정신이 있겠습니까? 네, 그냥 돈 받고 행동하는 그 찌꺼리밖에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여기에 아직까지 또 속고 있는 분들, 정말 제발 부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수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식닭보로 사용하지 않나,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그냥 그, 여기, 담배 꽁쳐 있는 데까지 내다 버리질 않나, 네, 참으로 씁쓸하고요. 제가 몇 번 그 광화문 가다 보면, 한창 술병도 항상 나들딩굴고 있죠. 술 냄새도 막 장난 아닙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한번 좀 이따가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 것 같고, 어, 또 그리고, 그 울산에 있는, 그 깨어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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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있으시죠? 거기서도 오늘 이런 글을 다 하셨다고 하네요, 원장님께서. 네, 이 글을 다 하셨다고 하네요.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8.15 광화문 집회 신청자, 민경욱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김진태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이청수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강연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허욱 미래통합당 천안시의원, 유경복 전 인천시장, 홍문표 홍성읍 예산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당대표, 정광훈 무대에 올라가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했죠. 이 거짓말쟁이야, 국민을 속여도 어지간히 속여라, 대국민 바이러스 테러 책임져, 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쓰였습니다. 네, 그리고 8월 12일부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발생, 8월 15일 집회 참가자들 위치추적 방지위에 반드시 출발 전에, 어, 핸드폰 전원 끄고, 신용카드 사용 절대 금지, 가능한 현금 사용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이 안되도록 철저히 긴장하고 움직여야 함, 와, 이거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아예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로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이가, 진짜, 네, 완전히, 어,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진짜, 아, 이거 정말 전국에 다, 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자보를, 속이 다 후련합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원장님, 네, 제가 벤저, 맘카페를 운영하는, 어, 이제, 그, 어머니분들, 애기 어머니분들께서, 어, 지금 파주의 운정 참전, 운정 참전, 교회, 그, 일부 주민들이, 일부 지역 주민들과, 맘카페 회원들이, 이 교회를 무조건 폐쇄시켜라, 해서, 이제, 그, 어, 그, 그, 폐쇄시켜라, 라고 계속 행정, 그, 민원을 넣어가지고, 결국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목사가, 고병찬이라는, 이, 빤스 신도, 빤스 사기꾼이, 설교를 하면서,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신도들도 참석을 했고요, 그걸, 이제, 살고 있는 분이, 이제, SNS 올리면서, 어, 자기 가족들이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진짜 짜증나는 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짜 짜증나는 게, 지들이 계속 퍼트리고 다녀, 일부러, 이거 신천지급이야, 완전 미치겠어, 도대체, 완전히 돌아다니는 병균이야, 정말, 하는 집도 병균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도 병균이야, 어, 빤스 같은, 그러니, 완전히 사기꾼 집단들, 정말, 완전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해보려고, 개치랄떠 이, 이 집단들, 이 도대체, 이 집단들이, 이런 것도 무섭겠지만, 지금, 그 가족들, 우리 아이들, 주변 지인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지금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쪽 같은 인간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어, 위험한 거죠, 우리 집 안전을 위해서, 위험해서, 위험해서더라도, 위험을 지금, 지금, 막기 위해서라도, 이 교회에 폐쇄를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잘한 거죠, 이거는 정말, 자기 아이 지키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네, 얘네들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아니라고, 정광훈은, 성경 자체를, 완전히, 완전히, 저, 신천지 이만희하고,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얘기했어요, 본인이, 어, 하늘에 빛을 봤다, 두 번이나 하늘에 빛을 봤기 때문에, 나는, 곧, 하느님의 목소리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달한다, 어, 그런데, 내가, 내가 세우고자 하는, 세례 예루살렘, 컨벤션 센터를 지어야 된다, 그걸 지으면, 그걸 짓지 않으면, 예, 예루살렘에서 어둠이 내려와서, 인류가 멀쩡할 수 있다, 정말, 정말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는 3조라는 돈이 필요하다, 어, 그래서 돈을 내놔라, 어, 근데 이번에 교회 짓는 거는, 500억이다, 500억이 필요하다, 교회 건물 짓는데, 그리고 똑같은 평수에, 더 큰 대로변으로 옮겨주는, 그에도 불구하고, 건물 짓는 거만, 10억 정도밖에, 부과되지 않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억이라고요, 완전히 사기꾼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돈 걷어들이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또, 속고 있습니다, 또 바보같이,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세뇌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이, 지금, 정광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전체가 지금, 내가 봤을 때, 세뇌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와, 내 얘기 한마디 하니까, 빤스까지 벗을 정도로 하니까, 어, 이, 이 사람들, 내가 신인 거야, 내가 뭐라 하면, 다 해, 어, 나는 완전 신이야, 이 개돼지 같은 새끼들, 내가 얘기하면, 다 듣는 거야, 나, 나 완전 만족스러워, 나는, 어, 나는, 이제, 신이라고 해도, 여한이 없어, 어, 그런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할머니들, 그동안 외롭게 사시고, 자식들 무시하고, 외롭고, 어, 내가 이루는 게 있는 게, 자식들 얘기도 안 들어주고, 그런 외로움이나, 그런 것들, 이런 교회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세례대 해가지고, 어, 정강훈 좋은 사람이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집에 있는 자식들한테, 뼈 빠지게 돈 벌었는 돈으로, 용돈 받은 거, 전부 다 그거 갖다 바치고, 예, 지금, 그, 그것뿐만 아니라, 대구는 더 심하죠, 대구는, 예, 젊은 친구들, 안 그래도, 청년친들, 20대들 다 빠져나와가지고, 전국에서 1등인데, 20대 인구 유출 도시 1이잖아요, 지금, 27년 동안 경제 꼴찌로 계속 행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미통당 찍는 이유, 네, 제정신이 아닌, 사이비 종교가 완전히 대구의 뿌리밖에 있기 때문에, 신천지, 그리고, 이런 빤수교 같은, 대구도 지금 그런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보도를 보시면, 대구 개형 교회들, 코로나 행정 명령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네, 자, 강행한다, 네, 그 한다고 했던 교회가 바로 뭐냐, 대구 교회의 등록 신자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대구의 동부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제일교회, 대구범호교회, 대구동신교회, 대구, 그 다음에 대구삼덕교회 중에, 범호교회,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 강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대구의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어, 실제, 광화문 집회에 갔던 버스가, 대구 동부교회에 거쳐서 갔습니다, 대구 경부교회 신호들을 태우고 갔던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던 인원이 많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게다가, 네, 이거는 범호교회네요, 아, 권영진하고 범호교회의 단원이 가능성도 있겠다, 권영진 대구시장부터 해가지고, 미통당 집단들, 다 서있네요, 여기, 네, 하여튼 대형교회거든요, 대형교회는, 거의 다 빤스 신도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아주 정치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지를 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의 내용을 봤을 때 보니까, 380여 곳 정도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만, 네, 그만큼, 대구의 대부분의 교회가, 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어, 지금 보입니다, 어, 그 관련된 내용은 대구 MBC 뉴스에, 어,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대구 MBC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그 방송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거죠, 아까 전에 그 뉴스에 봤던, 어, 그 실제 검사를 받고 있던 장면인데, 어제 밤에 비가 왔던, 밤에 이렇게 급하게, 검사를 받는 그 장면이 사진에 이렇게 찍혔습니다, 네, 네, 보이시죠, 밤에 늦게, 어, 사진은 이제 검사 받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네, 검사를 받고 있고, 어, 보시면, 어, 그, 본교 역사교 1학년 1반에서, 11반은 코로나19 검사, 선별 검사 대상입니다, 네, 외출을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 라고 이제 문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고, 요거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주옥순이 지금, 부부만, 동성검세를 확진 4일 째에도 불구하고, 어, 주옥순 부부가 동성공개 못하는 까닭은, 라고 이제 보도가 떴고요, 주시 동성조사 협조 안하고, 전화도 안 받는다, 또, 찜질방 갔다 했다가, 뭐, 확진되자 안 갔다 말 바쁘고, 전화번호도 안 가르치고, 해가지고, 전화도 실제 안 받고, 그, 유튜브 방송은 계속 쳐 찍고 앉아있고, 예, 그래서 지금, 가평, 가평군 쪽에다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가평군에서 고발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역, 비반으로, 어, 가평 쪽으로 해서, 어,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어, 하루속히 진행되기를, 예, 희망합니다, 네, 자, 뭐, 이거는 뭐, 딴지일보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네, 이거는 뭐, 딴지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와가지고, 한번 볼까요, 어, 이게 뭐, 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독재자가, 어, 독재자가, 그, 개신교를 만났을 때, 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를 만났, 아, 개신교가 독재자를 만났을 때, 어, 이승만 독재재 정권 때는, 이승만 정부 사주 받고서, 죽창 들고 다니면서, 수십만 명 무차별 찔러 죽이는, 사륙을 서슴지 않았던, 범죄 집단이었고, 그게 이제 보도연맹,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 사건, 제주 4.3항쟁 등등, 한국 경쟁 전후에, 50만 명 이상을 학살했고, 거기 앞장섰던 사람들이, 당시 그때 목사들이었죠, 서부 청룡단에, 어, 이어받아가지고, 목사들이, 그 짓을 했고요, 박정희 독재 정권 때는, 대통령을 위한 조창기도회라고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딸랑딸랑거리면서, 어, 했고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관련된 사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조창기회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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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가 키우던 산약계 전두환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사령시켜버리고, 최규하 대통령 끌어내린 직후에는, 전대가리가 대통령도 아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조직을 급조해서, 위원장할 때인데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롯데호텔에 모여가지고,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을 위한, 조창기도회를 또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 이군 뉴스에, 교회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하하하하하하, 정권의 예언자면,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뭐, 이게 아니고, 거의 뭐, 똥고령 빠는 수준이네, 완전히, 네, 자,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을 위한, 조창기도회라고, 영상에, 사진에 보이시죠, 네, 그 짓거리를 지금 했던,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국가 조창기도회라고, 그 실제, 신라호텔에서 했던, 어, 그 설류하는 문서도 있네요, 확선이, 목사라고 부르지 싫다, 이 더러운 새끼, 노예같은 인간이라,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독재, 진짜 서슬퍼런 독재정권 때는, 먼산바라모마, 아가리 닥치고, 독재자 찬양이라 하던 것들이, 예수 팔아먹고, 베둘레헴, 나라 팔아먹고, 나물라라, 국민들에게 그 축장 꽂아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런 징슴반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빤스 신도들, 정광훈, 노예같은 집단들 아닙니까, 네, 네, 완전히, 그것들을 보시는 거죠, 네, 그것들과 같이 하는 게, 미래통합당이고, 네, 이승만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쓰레기들, 매국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걸 자기들이, 뉴라이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뒷돈이라 받고 앉아있고, 다른 나라 또 뒷돈이라 쳐받고 앉아있는, 네, 이런 것들, 신천지 통일교, 뭐, 다 똑같은 것들이죠, 네, 얘네들이 뭐, 성경을 제대로 압니까, 성경 같은, 성경이 성자도 모르니까, 책만 쳐들고 앉아있으면, 다 안 줄 알지, 게다가, 자, 박준인 의원이나, 민주당에서도, 어, 그, 얘기했던, 조중동이, 광화문 집회 광고를 한 달간, 36번이나, 게재를 해놔 놓고는, 코로나 확산 책임에 대해서, 발뺌하고 있는, 미통당이나, 빤스나, 이런 쓰레기들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디테일한, 그, 보시면, 동아일보는 11번, 게재되었고, 중앙일보 10번, 조선일보가 제일 많네요, 15번, 게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뭐, 뭐라고 얘기했냐, 뭐라고 보도를 하냐, 그리고 나서, 교회 소모임 금지 푼 다음 날, 바로 교회 집단 감행이 나타났다, 코로나 재유행은 명복한 정부 책임이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임시 공휴일 지정해서, 외식 쿠폰 발행해서, 그게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줬다, 자, 오늘, 미통당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조선일보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주도안이 똑같이, 나불됐죠, 네, 하는 행동, 보십시오, 하는 행동이, 여기 댓글 보시면, 조중동에만 광고를 냈다는 것도 웃기는데, 36회문 광고비를 얼마나 집행된 건지, 그리고 그 광고비는 누가 낸 건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딱선이라고 올려놨네요, 네, 자, 누가 이런 것들을, 광고, 이 수많은 돈들을 투자하면서, 황고를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영상은, 제가 좀 이따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민주당의 울산시당은, 실제, 8.15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이 조직적으로 지원됐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8월 24일 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8.15 광화문 집회에, 울산 지역의 대거 차량을 이용해 상경한 것이, 미래통합당의 조직적 차원에서 의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된다면서, 관련된 참가자들의 명단을 제출해라, 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디테일한 내용은, 뭐냐면, 광화문 집회에, 통합당 소속 전 울주군 의원, 두 명이 참가했었다는, 제보를, 민주당 당사에서 받았다고 하고, 또, 참가자 모집 및 교통편이, 통합당 국회의원들의 밴드를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합당의 조직적 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밴드를 등을 통해서, 스스로 참석했음을 알린 사람들을 통해,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진 신고 및 선별 검사를 나서도록, 독려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에서, 제대로,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을, 방역에 협조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네, 이 쓰레기 새끼들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지들은 퍼지는 게 더 원하는 거겠죠, 방역이 퍼지는데, 그래야지 정부 욕하지, 방역 실패하고, 실패해야 되니까, 지들이 원하는 거겠지, 방역에 협조하라고 하면, 너는 야당이지, 정, 정치적인 정당이지, 어? 야당의 입장, 행, 의무도 있다는 거죠, 야당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완전히 정치적인 목소리만 내고 있잖아요, 이 새끼들은, 지지울매, 그냥 쫓, 쫄려갖고, 평소부터 그렇게 해왔겠지만, 네, 자, 그리고, 어, CCTV를 통해서, 이제 버스가 올라가는 것들도, 이제 서서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점 그, 이런 제보들이 자꾸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그 영상이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그, MBC 뉴스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거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의 중심에 있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과연 누군지, 그 실체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집회 당일 대전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참가자들이 집결해서, 단체로 서울 광화문에 다녀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20분쯤, 대전 용산동의 한 교회의 앞도로, 붉은색 전세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주차합니다. 1시간여 뒤, 집회 참석자를 태운 차량 6대가, 1시에 출발합니다. 대전에서는 현재까지 전세버스 25대가 동원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집단 상경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교회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버스를 타고 상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회 교인 중 한 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집회 당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팻말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집회 참석자들이 교회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버스 타고 간 사람 명단 파악해서 검사 다 했고요. 그게 몇 명이에요? 네, 116명. 와, 말겠다. 특히 해당 교회에서 단체로 출발한 버스를 안내한 사람 역시, 대전 전민동의 또 다른 교회 목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교회를 매개체로 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보를 넣었던 곳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버스가 정차했던 지역의 교회의 신도가 상당수 있다는 게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된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전국에 있는 관련된 교회들을 당장 전수조사를 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구 같은 이런 지역들은 아예 그냥 실시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지금 살모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세무조사하라, 전수조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강력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주가 또 지나가는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예배를 할 거란 말이죠. 얘네들이 강행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깜깜히 확진자는 계속 늘어날 테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3차, 비상 방역 체제를 3차로 격상을 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면 미통당이나 적폐들이 원하는 것은 점점 우리나라가 힘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3차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공권력 투입과, 강력한 제재를 지금 수사기관에서, 전국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방역대책기구와 경찰은 전혀 안 움직이니까 포기하고요, 솔직히. 경찰하고 같이 특별반을 소집을 해서, 방역특별반을 소집해서 정부 자체에서, 중앙대책본부 자체에서, 중앙경찰에서 지자체 경찰에게 하달 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자체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맡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으로서도 너무 불안하고요, 문자도 한 통 없기 때문에. 정말 진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면 권진희 절대 못 믿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최대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최대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하나씩 꺼내 보려고 하는데요. 최대집과의, 정강훈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지금 의협이 왜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집회를 하는 것인가, 강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최대집이 자유개척청년단이라는, 어, 초심님 보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유개척청년단이라는 뉴라이트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는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살펴볼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시절부터, 그때부터 그 단체를 조직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초심님. 네, 제가 빨리, 코로나 잠시 때문에 빨리 서울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유, 너무 매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 그, 최대집뿐만 아니라 최대집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기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정기정이 누구냐? 바로, 어, 어버이 연합에, 어, 그, 야구 빻다 들고, 박근혜 탄핵, 그, 무효 집회에서 야구 빻다 들고, 행패부리고 했던, 군복 입고 모자 쓰고, 행패부리고 했던, 어, 그 자들이 바로 정기정이라는 자고요. 그 자가 누구냐? 어, 어버이 연합, 그리, 어버이 연합. 네, 네. 자, 그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자입니다. 네, 장기정이네, 장기정. 네, 장기정이라는 자. 네, 네, 이 자가, 아, 주십님. 네, 현수막, 대구의 시민분들께서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종류를 두 가지로 달리해가지고, 어, 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어, 그, 정강훈 찬양하다, 코로나, 어, 정강훈 찬양하다, 코로나 창궐한 한 해, 뭐, 이런 식으로 대구 시민은 빨리, 그, 수사에 엽조하라, 뭐, 그거 하나 하고, 대구의 49대, 어, 1600여 명, 어, 그, 서울 집회 참석, 어, 대구, 어, 전국 최다 인원 동원, 어, 최다 인원, 라고 얘기하면서, 어, 대구 사람 다 죽는다, 방역에 빨리 협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계실장님, 어, 계실장님 모셨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최돼집, 네, 하하하, 아, 네, 맞아요, 돼자가 발음이 자꾸 돼요, 최돼집이라고, 네. 네, 네, 이자랑 같이, 그, 만들었던 게, 자유개척청년단이라는, 네, 네, 어, 그 집단입니다. 그것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관련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반대집회에서, 어, 그 당시, 이게 언제적 영상이냐면, 2017년도 1월달에, 어,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대선 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이 되셨을 땐지, 아, 되셨을 전이네, 네. 대선 전에, 어, 얘네들이, 그, 매국노, 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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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국노, 그, 집단들이, 어, 그때, 그, 탄핵 반대집회를 했을 때, 최대집이 올라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한 내용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보고, 내가 다른 영상, 더, 더, 격한 영상 많거든요.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네, 기술장님, 아유, 반갑,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비팅하다가 오셨구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자가 의사라니요? 의사, 의, 의협 회장이라니요? 안심합니다, 정말. 아, 인만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아까 저도 읽어봤거든요. 자, 탄핵을 무혈하라고 외치죠. 자, 이렇게 외쳤던 인간이 최대집이고요, 네. 어, 아, 요건 아니구나. 네, 자, 그리고 이 자가 SBS를 규탄하는 내용의 얘기도 합니다. 예, 이때 2017년 2월, 이것도, 그, 외국노 집단 집회에 나와서, 예, 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81일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총동원형을 내린 날입니다. 민노총도 총동원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모였습니까? 2만에서 3만 모였습니다. 구라 치는 거 있구나. 됐습니다. 이제 촛불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촛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도 80만이라는 호의 조작 보도를 2월 12일까지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SBS, 너희들은 도저히 계절의 장이 없는 놈들이다. 안 돼 있어. 끝났어. 끝났어. 또 다른 보도를 하나 보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의 참가자들의 정체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여러 집회의 참가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는데 박사모 회원이다. 어디 기독교 교회에서 나왔다. 육사 무슨 동기다. 스스로 너무 잘 알아. 어디 기독교에서 나왔다. 육사 동기다. 박사모 회원. 스스로 너무 잘 알아. 뭐야. 역시 눈에 뭐가 보인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어떤 종교나 박사모 회원이라든지 군 간부 출신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처럼 또 교묘하게 조작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긴 게 이런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최대집위가 얘기하고 있는 그걸 어느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냐. 이 보도를 어디서 했냐면 뉴데일리. 아까 지금 영상에 보고 계시죠. 뉴데일리가 어디냐. 바로 뉴라이트가 만든 언론사입니다. 뉴라이트가 만든 언론사인 뉴데일리가 이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SBS가 어떤 걸 규탄했냐. 바로 촛불 집회는 뭐 1만 또 안 나왔는 소규모밖에 안 나왔는데 80만 나왔다고 굴하신다고. 촛불 집회 이때 지금 2017년 2월달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시기였거든요. 완전히 촛불 파도 타고 광화문을 꽉 채워뜨릴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시기인데도 이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해서 또 이 같이 모여있던 이 빤스 신도들이나 이런 자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선동하고 있어요. 또 거짓말하면서 거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자 이거는 2020년 2월달 당시 그 코로나가 퍼졌을 때 최대집이 황교안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이 아주 엉터리다. 그러면서 중국을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전문가 최대집 의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정부가 안 따라주냐 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는 내용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거 보면 아주 인기 있더라고요. 교수님 의원이 붙여가지 않으셨지만 연애서 폐렬 무슨 26만 폐렬 코로나 그때 내가 6월 10몇일 중간에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때 보니까 방금 어떤 네 자 이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우한 코로나 TF 대책이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또 체제집하고 엮으려고 이런 행사를 마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고 자유예리한 신종 코로나 바이집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주요 의견 자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협 그 대한의협 회장이 바로 체제집이고 의협 대한의협의 상금부회장인 방상혁이라는 방씨라는 게 좀 신기한데 엮으면 안 되겠지만 이자가 또 와가지고 행사 뭐 얘기를 하네요. 갔뜩끼리 노는 거죠. 감염병 사태 해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가 해외 감염원의 차단입니다. 두 번째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방역 강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기진단과 치료입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셋 중의 한 가지 해외 유입 환자 차단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 4차례 대국민 남아를 통해서 한국 전역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환자 관리를 우리가 확산 방지를 하고 조기진단 치료를 하더라도 해외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아 그러니까 지금 최시명민 말에 완전히 가슴 깊이 공감이 돼 똥 싸고 있네 정말 집회는 그렇게 그렇게 처하고 집회 지금 신고는 몇 번이나 한 거야 도대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아 밑바진독에 물붙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이래 다르네 정말 지금 이 가매대는 박재인님 치사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못 대응하면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 정치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어떤 많은 다수 여론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약을 해라 야 이 국제약을 해도 지금 잘 막아왔거든 니들이 또 퍼뜨렸지 이것을 또 하나 우리 사회에 실현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한 정당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정말 로고 희생이 많습니다. 신종플로 또 메르스에 이어서 우한폐렴 일기까지 국가적 재난사태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무한한 아 됐다 고만 좀 지키고 뭐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걸고 헌신한 대가로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미안합니다. 의료인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아까 의협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마추어고 한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추어고 한가하기 짝이 없는데 OECD 국가에서 제일 지금 방역 전세계에서 방역 제일 잘하고 있죠. 대통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무능함을 의료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당과 의사협회가 일관되게 주장한 대로 후베이성에 국한한 입국 제한이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위험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아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믿는 분들은 바로 그렇게 신경 써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스러운 위기의 군멸에 얘네들 자한당 애들 얘기 들을 필요는 없고 네 자 뭐 최디집이 지금 자한당이랑 그때 당시에 그 입국 금지라는 걸 얘기해서 자한당이랑 짜고 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요로나 시키려고 이 짓거리를 했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뭐 뉴스 보도로는 인의협이라고 해서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19 위기에 의사 파업은 명분이 없다. 최디집은 물러나라라는 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인의협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을 중대기로에도 있는 시점에도 계속되는 의사 파업은 말 그대로 환자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미 일부 병원은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하고 선언했고 위중한 환자가 예정된 수술을 받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를 축소하는 병호도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한다는 의사 파업은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의협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의협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에서는 의사협회 지도부 주장과 달리 한국의 인구당 의사수는 OECD 평균 65.7% 의대 졸업사수는 5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 환자 1,000명당 의사 2.5명 정도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대한민국 의사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돈이 되는 병과에 많이 일부러 지원을 하는 바람에 정작 목숨과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그 의사수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의 전체적인 수로 봐야 될 것도 아니고 중요한 병과들 흉부외과라든지 정령외과 목숨과 관련된 피부과나 치과 성령외과 그런 성령과 같은 피부 같은 그런 미용에 관련된 그런 데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물론 지금 시국이 어느 시점인데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 먹고 살자고 미친 겁니다. 환자 목숨을 가지고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안 그래도 관련된 그것들을 제가 SNS에서 누가 올렸는 걸 봤는데 자 이거 이거 보십시오. 아까 전에 그 보여드렸던 네. 지금 그 딴지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른 직업들 귀한 면허를 지켜하는 분들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타워크레인에 올라가는 노동자들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라고 하면서 다른 직업들 파업은 다들 자기 목숨 걸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 파업은 남의 목숨 걸고 한다고 어 도대체 우리 목숨 인질로 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들 살자고 이제 남의 환자들 일반 국민들을 완전히 인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병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 완전히 이거는 거의 살인자에 가까운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이거 누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어. 은행 인질로 잡고 인질로 잡고 총불이 갖다 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총이 코로나야. 어 총이 코로나야. 이걸 입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인질로 삼고 지금 어 의협이 지금 파업한다는 게 그거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참여연대가 지금 집단 휴진 철회 촉구를 위한 대구 시민행동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구의 건물이 있대요. 대구 광역시 의사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구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어 그 휴진 철회하라는 1인 시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걸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어 참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고 자 또 어 뭐 이거는 어 이거 많이 인테리스에서 많이 떠놀고 있는 겁니다. 자유개척 청년당 청년 어 바른 그 자유개척 청년당 대표를 하면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 할게 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음 음 자 이게 아까 제가 다음 커뮤니티를 아 그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그 의사분들 의대 의대 학생들이 어 만들어 놓은 그 단톡방의 내용들입니다. 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어 오늘 뭐 레전드를 갈아치웠다 라는 식의 제목으로 네. 올라와 와 있습니다. 의사 의대생 수다방 자 보시면 자 다음 새끼들 내시경 안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하는데 정말 좋네요. 이게 뭐냐면 이 이 자가 자기가 지금 그 파업하고 있으니까 내시경 안 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대. 어 그러면서 저런 전라도 자파 새끼들은 제발 내시경 받으러 오지 말고 조기 위암 말기로 키워서 죽어버리길 네. 환자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거의 1배 수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환자를 내시경 받으러 오지 말고 그냥 위암 걸려가 죽어라 라는 식으로 의사가 이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환자들을 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저 거의 미치광이 수준인데 거의 뭐 빤스 신도들하고 다를 바 없는데 이거는. 네. 그리고 다 이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 어 지금 계속 여론이 계속 그 의사들한테 비핍 의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들이나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어 댓글을 조작하자 의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어 댓글을 조작하자고 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고 하면 댓글보니까 의사신분 감추고 환자인척 하면서 댓글 다는 게 효과적인 것 같지 않나요. 이미 환자인척 하면서 댓글 달았다는 내용이죠. 자. 나는 한약 먹지도 않았는데 의료보험료 더 내야 된다는 식으로 그쵸. 환자인척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라는 식으로 네. 자기들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걸 스스로 어 이제 그 실토하는 글이네요. 네. 그리고 자. 댓글 조직을 했다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홍의라는 이자는 메인 추천 댓글 추천 1,200만 올라가도 1,200만 올라가도 분위기 선점할 수 있습니다. 자. 댓글을 한 장에 올리면 자기들이 좋아요 추천 같은 것들을 계속 올려가지고 메인 위로 올려가지고 마치 그게 요로나 시키는 댓글 조작질을 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게다가 저거 네이버 메인 메인이 올려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들 기사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사를 어 다음이나 포털 메인에 올리자 조직적으로 올리자 라는 것들을 의사라는 인간들이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라는 인간들이 자. 그리고 한의사를 얼마나 혐오적인 직업으로 얼마나 까는지 어 대한의협이나 의사 일배 의사들 얘네들은 한의사를 어 전체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 한의사들이 어 자기들이 어 자기들 의사들 의사직들 자기들이 의사 면허를 한의사들 또 주면 자기들 밥줄 끊어지니까 네. 자기들 밥줄 끊어지니까 한의사들을 엄청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빨갱이 발언 하듯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청 심하게 이렇게 글을 쓰죠. 한의사들 엄마는 창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네.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의사라는 자가 이런 단어를 서슴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13년이라는 어 엄청난 그 교육을 통해서 의사직을 인턴과 수많은 그 과정들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대가 거의 30대 중반이 넘어가요. 그 정도 나이 중간 넘어가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갖게 되고 하면서 일반 가정의 가장이 된단 말입니다. 네. 자기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거예요. 네.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가 이런 단어를 얘기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선이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네.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해야 된다는 이 의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런 단어를 서슴지 않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사직 의사 그만큼 유라이트 그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라이트 집단들이 의사들 의사 연합 의사단체들을 만들어서 조직을 해서 의사 안에서도 일배화 시키는데 동조를 했다. 일배화 시키는데 앞장서서 무너뜨리기 위한 그 짓을 해왔다. 조직적으로 네. 비난하고 여론화 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얘네들이 원하는 정부가 원하는 의사정원 확대 그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이유는 뭐냐 자 1번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의사가 많은데 부족한 이유는 바로 특정 과로 몰렸기 때문이야 네. 이건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은 정부 탓이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의사 탓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방을 또 가기 싫어하는 거 또 의사들이 지방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거기서 돈을 못 벌기 때문이라는 거 네. 결국 돈이라는 겁니다. 네. 거기서 돈 못 버는데 누가 의사냐고 그럼 관두라는 겁니다. 네. 누가 억지로 시키나 의대 가서 다들 돈 되는 과로 몰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라고 해 피터지게 경쟁에서 살아남는 돈만 살아남게 상년짓 하면서 편하게 상사할 생각 말고 정글에서 살아남아 다른 사장님들처럼 일반 직장님들처럼 그게 싫으면 경쟁이 덜한 비인기과를 가던가 요렇게 이제 딴 개의 분이 글을 남기신 거죠. 그래서 의사정원을 무조건 확대시켜서 경쟁이 높은 지역은 그 부서는 너희들끼리 살아남아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너희들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아냐 다른 직종들은 자영업자나 식당이나 다른 직종들은 경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정부에 대한 도움도 하나 없이도 살아남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뭔데 이런 특혜를 받으려고 그런 거냐라는 발언인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공공의대 대학 신설이 문제다 문제인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했을 때 비인기과 의사를 뽑아주는 병원이 없으니 공공의과대학을 개설하고 부설대학병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 배아프고 불안하겠지 이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당신들이 간나라 배나라야 당신들 돈으로 해 공공의대 안 가면 되잖아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리고 3번 첩약을 급여하 급여하자 한의사 현대기기를 사용토록 허가하자 어쩌라고 양의 양의사만 현대시대를 살고 한의사는 감으로 맥만 찝고 침만 놓고 진료하라는 말인가 나만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생각 고쳐라 라고 이제 의사들에게 한 쓴소리를 딴게이분이 하셨습니다. 한의 어 한의사를 되게 상당히 의사들이 양의 약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혐오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오히려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게 정상이라고 봐요. 한의학에서도 양의학에서도 한의학에 못지않은 어 한약 처방과 약초를 통한 그런 것들을 인해서 병을 고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당히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큰 예로 제가 알기로는 조류독감을 고치는 백신이 어 그 김치에 김치에 그 뭐라고 하면 되겠노 김치나 이런 그 뭐라고 하면 되노 그 된장같은 네 그런 묵은지에서 나오는 그런 그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그 진짜 말이 많다보니까 말이 까먹어버렸어 그 김치나 묵은지 된장 아 맞아요. 문설희님 감사합니다. 아 최고 최고죠. 바로 식품 네. 그 유산균 유산균과 바로균에서 나오는 그 성분에서 어 그 성분이 조류독감에 그 바이러스를 잡는 어 그 인자를 발견해가지고 백신을 개발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거기 한의학이 엄청난 효과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 한의학에 있는 그 약초 성분하고 시네즈 효과를 내서 조류독감을 막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양의학과 한의학이 상당히 접목을 하면 엄청난 효과를 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거기서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환자들이다. 환자들이 병을 빨리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들 밥줄 때문에 한의학이고 뭐고 환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학에 대한 발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일절 막아버리는 거야. 어 어 그냥 한의학이 뭐 다 배척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너희들은 의사 감다 안 되잖아. 침 맺고 이거는 아까 전에 진짜 심하게 얘기했죠. 그 쓰네기들이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비하하는 듯한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의협상대 아까 전에 톡방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있고 거기서 연장된 예용이 뭐냐면 4번에 한의사와 양의사 상호 의사 자격을 부여하자. 네. 그게 이제 뭐냐 그냥 옅다 주겠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이 꼭 그렇게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가 절차를 통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고 의사 자격 면허 따는 것도 똑같이 부여하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 의사가 침 넣을 수 있는 것 침 못 넣는 것처럼 한의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의학도 바로 양의학을 배워야 되는 거고 면허를 따려면 양의학도 한의학을 배워야 되는 거죠. 면허를 하려면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더 상당해지는 더 좋은 건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조차 그냥 자기들 밥을 채우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고 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 경기도에 있는 병원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이제 서치하기로 했고요. 수술실 CCTV를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게 바로 의협회장 최대집이자 의협에서 반대를 했죠. 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왜 막겠습니까. 자기들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정가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의료사고들이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게 의대 정원이 많아지면 의료품질이 저하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의료품질이 저하되겠습니까. 의대생이 많아지면 의사고시가 쉬워지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난이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의대 정원을 많이 시킨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원격진료는 효과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계를 통해서 지금 심존도라든지 혈압검사 산소 포화도까지 검사가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격을 통한 의료진료도 상당히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엄청난 발전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재 등록도 상당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본론 결론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재 의사들한테 퀄리티를 상당히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대를 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구린내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했는 거는 논리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최대집의 의사 총파업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 네. 증거에 대해서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집은 뉴라이트 집단의 숙골단체를 조직해서 군복을 이구면서 어. 계속 그 관제 데모 같은 집 그 데모를 서슴지 않게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제 데모 같은 일을 하면서 지금 뭐 고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님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고발했고 메르스 때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당시 방역에 매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그 비상상황 시국에서도 최대집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 관련된 그 보도가 어. 이제 있습니다. 그 잠깐 보실게요. 네. 자. 이게 아주 경제의 보도 2015년 보도를 보시면 어. 박원순을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국민적 불안을 조성했다라는 식으로 박원순 메르스 유원비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최대집위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고발했고 그 당시에 또 박근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검찰이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사하기에 또 이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메르스의 방해까지 일으켰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런 일도 쓰섬지 않았고 김재동과 주진우 어. 그리고 이승환 이승환까지 고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는 식으로 어. 고발을 했고요. 어. 자. 그리고 어. 2006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 유라이트 의사연합 30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의사 면허까지도 저는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 뭐. 이거는 뭐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어. 또. 게다가 의협 회장 공약으로 무엇을 내세웠냐. 바로 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 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의협의 회장으로 공약으로 나졌습니다. 공약 1호가 바로 문재인 케어 저지였습니다. 네. 그것부터가 상당히 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아니죠. 이건 확신이죠. 자. 그리고 라스. 그리고 어. 어. 최대집이가 어. 그. 월간조선 뉴스룸에. 월간조선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 거기 인터뷰한 내용에. 어. 잠깐만요. 네. 인터뷰한 내용에. 어. 이제 관련 주소는 제가 여기 떼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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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냐면. 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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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국 의사 총파업도 연두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사실 의사의 파업이란 것이 절대 함부로 입에 걸어내서는 안되고 이게 현실화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어. 어. 무조건 하겠다. 네. 의사 총파업까지 하면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어. 이때부터 어. 어. 최대집은 어. 현 정부의 어떠한 그. 의료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어. 이제 반대의 파업까지도 할 정도로 어. 어. 막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자는 예전부터 박근혜 탄핵의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인간이니까. 게다가 뉴라이트 집단 소속이니까. 당연히 이 매국노. 매국노 태극기 모독단 매국노 집단 쓰레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무조건적인 반대로 하는 거죠. 환자의 환자의 의료체계 시스템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열로 하신 분들의 의료체계를 저렴한 가격으로 어.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그런 긍정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문재인 케어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고 엄청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누굽니까. 바로 빤스 신도들 나이 드신 기성세대들 아닙니까. 거기에 빤스 신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태극기 모독단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 정부의 현 정부의 노인연금부터 시작을 해서 문재인 케어로 온갖 혜택은 다 처박고 앉아 있으면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의상총파업 집회까지 하고 있다. 이런 자들을 옹호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 완전히 이거부터가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대가리가 뇌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뇌가 없어. 생각 좀 하고 살자 정말. 나이를 좀 쳐드셨으면. 아니면. 어. 아. 정말 진짜. 정말. 또. 의사가 얼마나 그 뭐고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단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 의사는 의대를 다니게 의대를 다닌다는 거 이유만으로 네. 의대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은행권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답니다. 게다가 한도 3천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요. 의대생들. 젊은 의대생들부터. 학자금 대출한도 8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개원. 개원일을 위한 대출한도 1억 5천에서 2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그 그 1금융권에서도 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의대생 의대 한번 들어간 거 하나만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 외제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네. 그 지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혜택까지 있는데 지금 뭘 도대체 뭘 원하는 건데. 뭘 바라는 거야 도대체.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어. 딴 게이분께서 이제 그 사자성으로 이렇게 약간 위트있게 쓰신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먼저. 자 이기주의. 네. 네. 의사의 이익만 꾀하고. 꾀하고. 환자의 생명이나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 네. 그리고 아이러니. 네. 의사는 항상 업무량이 많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불만이지만 의사를 증언하겠다면 반대하는 모순적인 행동. 아이러니. 자 그리고 의해충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힘없는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의사는 의사가운 벗는 사진을 찍고 2,000원에 재발급되는 면허증을 찍는 사진을 SNS에 올리기는 하지. 스스로 나서서 면허를 반납하는 의사는 없다는 것. 그만큼 겁쟁이에 불과하다는 것. 지들 이득 지들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하는 것들이라는 것. 그리고 역지사지. 당신이 법대를 안 가고 의대를 갔다면 내 처지가 됐을 거라며. 바꾸어 생각해보라는 뜻. 의사와 판검사의 카르텔을 뜻함. 호의호식. 좋은 의사는 그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걸 좋은 의사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함. 그걸 호의호식이라고 얘기하겠네요. 호의호식. 네.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사정신. 나이팅게일과 같은 그런 정신은 전혀 없고. 네. 그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지들 배불리 먹고 배처불리 먹고 지들 이득을 얻는 의사들 좋은 의사라고 말하는 것. 자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한 후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또한 의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기소하는 경우가 드물고 재판에서도 웬만하면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일으켜서 실제로 기소되거나 구속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왜 의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병원에서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진료를 하고 있는 것도 꽤 되죠. 성령외과 성령하는 데라든지 피부 같은 데 그런데 성령 턱관절 턱 이런 거 깎는 거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생기고 해도 그대로 하고 있죠. 신해철 같은 경우도 우리 정말 마왕님 마왕님 같은 경우도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구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쳐서 법정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중간 안에서도 계속 진료를 받는데 진료분 동일한 의료사고로 4명이나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대의명분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떳떳한 명분을 만들기보다는 위기상의 상황에 놓인 국민을 인질로 삼고 파업하여 의사가 목숨줄을 지고 있다 협박하는 것을 말함. 이것을 대의명분이라고 얘기하는 참 위트있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의사의 요구사항이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사가 단상의 소처럼 머리를 들이받고 호통치고 가르치려 하는 행동. 그걸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최대집과 같은 이걸 의사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위트있게 보려고 한번 넘어갔습니다. 자 뭐 게다가 의사들이 또 의협이 어떤 짓까지 했냐 참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짓인데 참 연결 어 어 참 그 연결 안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의사들이 왜 이 짓거리를 하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냐면 의사들이 왜 노노재팬에 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의사들이 그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어 의사들이 일제 불매운동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특히 의협에서 집중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했다네요. 이게 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 이게 왜 쥐들이 왜 그 일제 불매운동을 왜 반대해? 당연하겠죠. 뒤에 뉴라이트가 있으니까. 지금 어떤 뉴라이트 일배들이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지. 네. 뒤에 뒤에 네오콘이 있고 일본 회의 일본 사사까와 재단이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백윤종 선생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집이 응징치죄 당했다고 5천만 원 내놓으라고 소송했다가 기각당한 일 또 있었죠. 관련된 기사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자 이게 말이 안되는데 어 극 어 이게 뭐냐면 어 의약품 불매운동에 어 이제 그 의약품 그 의약품 어 성남시 약사회에서 어 일제 불매운동에 동참하자 일본산 약품을 쓰지 말자 라고 해서 노제펜이라는 스티커도 붙여놓고 막 했대요. 그런데 그 성남시 약사회에서 불매운동 동참 선언과 같이 의료계 특히 의약품 불매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촉구를 했대요. 근데 대한의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어 단지 어 일본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바꾸도록 유도하도록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네. 그게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네. 그래서 불매운동은 반대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어 그거는 핑계 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핑계라고 보고 어 군인내가 나는 그 내용이네요. 아니 약사회에서도 그 하자고 동참해달라고 했는데 왜 의사들이 반대하나요? 어 그 장당이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 자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여러분이 그 보셨 보셨겠지만 지금 그 의대생들 안에서도 국시 거부 불참 의대생의 명단을 공개 하면서 어 그 이탈자를 불이익을 줘야 된다면서 그 단톡방이나 의대생들 그 사이에서 지금 왕따 시키는 그 것들을 지금 행동들을 어 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그 정보를 계속 위반 개인 정보를 계속 하면서 그 명예훼손하는 듯한 내용들을 계속 퍼뜨리고 이 의과대학에서 어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있다는 게 지금 그 다음 뉴스 연합뉴스 아주경제 뉴스를 통해서 어 보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어 그 그 불이익을 줘야 된다 어 얘네들을 어 의사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청와대 청원이 지금 20만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게 어제인가 뭐 이틀 전에 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8만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관련 그 청원이 불이 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 화나죠 당연히 니들이 뭔데 그 학생들 의과대생들 그렇게 어 뭐하는 사람들 왜 이지매 시키고 왜 뭐 그런 식으로 왕따 시키고 그렇게 하냐고 네 완전히 걔네들 다 제명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이 이익집단이 해야되는 게다가 그거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 해서 본분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회사에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이거는 사찰과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겠다 공개하겠다 회사 내에서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그 개인 사찰하는 거 다름없는 거죠. 엄청난 그 불빛팽입니다. 회사 안에서도 네 그렇때문에 그 잘못됐다고 보고 어 어 자 그리고 어 자 지금 그 자 요런 내용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그 최근에 그 의대 학생들이 어 그 의대 국시 보겠다고 했던 안 보겠다고 했던 학생들이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네 22일날 네 주호영 원내대표를 먼담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들 아 같은 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같은 편이죠. 미통당 쓰레기 일변놈들인 거죠. 가가지고 짜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그 이제 그 덕분에 그 퍼포먼스를 가짜로 해가지고 했던 그 사람이 어 미래통합당 소속이더라구요. 네 그것도 뽀록났고 SNS상에서 이제 뽀록났는게 나왔었구요. 그 찾아가서 했던 그 짓거리를 했던 미래통합당은 과연 과거에는 어떤 짓을 했냐 과거에 제가 이 미래통합당이 했던 걸 어떤 걸 찾아보니까 이 자들이 과거 2016년에 그 자유한국당 이정년 알죠 이정년 장 장지진단은 그 이정년이 이정년이 국민의대 신설법을 발의했던 했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정부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그 그 법안을 아주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2016년에 그런데 이때도 의협이 자유한국당에게 이 법 발의하면 안된다라고 반대했다는 거죠. 똑같은 짓거래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야 너희들 그 미통당 찾아가면 알건데 어? 예전에 얘네들도 국립의대 신설법 발의하자고 했던 애들인데 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법안을 발의했냐면 어 지방에 어 그 지방에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정년 의원 또는 동료 의원들과 74명이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정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20대 국회에서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법안을 발의하면서 의대 신설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네 발의하게 되면 당연히 어 의사들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당시 어 이정년 그 그 장지지 네 이정년 의원이 그 당시 이정년 의자가 이제 그 그 이미지를 보시면 순천향대 의대 유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어 지방대학에 의대를 신설하는 네 그런 공약까지도 내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했냐 아 그거는 너무 세다 어 지금 그 메르스 때문에 어 지금 의사가 많이 부족하니까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에서 그냥 그 그 신입 그 뭐고 대학생 정원만 좀 늘리자 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네 얘네들은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그냥 의과대학을 하나 만들자 어 야 지금 이정년이 지금 나서가지고 지금 똑같은 얘기해봐라 난리 거품 물고 난리 났걸 어 야 지금 정부에서 의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에서 고작 어 인원 조금 늘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그 400명 중에 의사들 실제 병원에 가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보다 의사들도 있지만 산업계 의사들도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약품 개발이라든지 네 백신 연구원이라든지 백신 연구원이라든지 그런 의사들이 산업계 의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 수를 증언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수도 아니고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도 근데 이거를 되게 뭐 왜곡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되게 의사 수가 적은데 정부가 지금 뭐 어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의사들까지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자 자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최대집에 대해서 한번 더 어 한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어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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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살펴보죠 보도록 하자면 어 최대집이가 어 2014년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어 2014년도에 어 어 미디어오늘 뉴스 보도를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어떤 얘기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네 도깨비가 누군데요 나 뭐라 도깨비인지 뭐식인지 뭐라 씨부리는지도 모르겠는데 어 도깨비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니가 무슨 뭐 씨 어 아직도 그 가짜 뉴스에 어 정말 그 세뇌되가지고 아직도 자신들이 보수 애국이라고 얘기하는 쪽발이 같은 어 인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기꾼에 세뇌된 아주 그 정신력이 미약한 역사의식도 없는 어 정말 이익으로 쫄돌묵친 그런 인간들이 상당히 많죠 어 한 번 더 그런 분들이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 어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 태극기 외치면서 외국 보수라고 외치지만 그 외치는 그 모습 그 자들한테 돈 바치고 어 했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 최대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 미디어오늘 2014년도 보도를 보면 청계층과 강암은 전국의 미친계들을 때려잡을 제2의 서북청년단의 활동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미친계를 그냥 두면 나라가 개판된다 서북청년단처럼 몽둥이를 들자 네 라는 글 얘기를 누가 남겼냐면 당시 서북청년단 재건의원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성관이라는 사이버 뉴스 24 이제 이게 뭐냐면 뉴라이트 당시 어 이명박 때 어 댓글 조작 댓글 알바를 냈던 일배 일배 새끼들 개도교 그 빤스 신도들이나 일배 새끼들 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런 데서 집에 처박혀가지고 고집거리하면서 국장원들 지시받다가 댓글 남기던 새끼들이 어 유라이트 김대중 대통령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님 정부 때 어 이런 언론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그 인터넷 언론사회를 만들기 시작했죠 인터넷 언론사회를 만들기 시작해서 물꼴을 틈 때가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 언론사회에 대한 활성화를 하면서 어 이제 누구나 언론의 자유 같은 그런 것들을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걸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한사가 배성관이라는 자가 사이버뉴스24라는 이런 쓰레기 언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어 자신의 홈페이지에다 이런 글들을 올렸다는 거죠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식으로 글을 썼고 이 서부청년단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서 2005년에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1구의 그 사람들 중에 모인 쓰레기들인 자유개척청년단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결성했다 창단식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 육탑 시병사 충역탑이었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자 이 자유개척청년단의 최대집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이 2014년도 이 내용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 과거 서부청년단과 대항청년단 등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청년들의 정책과 정신을 개성하고자 했다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갖춰져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직도 체제와 의식이 성립되지 않고 남한을 비롯한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다 뭐라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건설해야겠다 자 그리고 자유개척청년단 부대표였던 장기정씨는 현재 자유청년연합대표를 맡고 있고 당시 장씨는 진보단체의 천수막을 철거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자유청년연합 최근에 세월호 유족 단식 유족 단식 농성장에서 폭식투쟁을 벌였고 일배드라고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포스탱 사건과 관련해 김현 세정치민주연합의원을 고발했다 네 이런 자들이 어 지금 어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 그중에 한 사람이 최대집이라는 겁니다 네 네 최대집이라는 거고 자 이 자가 뭐라 하겠냐 배 위원장이 이 하는 말이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 4.3 항쟁 당시 살인 행위에 대해서도 빨갱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건국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제거 세력이다 국가를 건국하기 위한 시대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자 세주 4.3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 뉴데일리라고 또 뉴라이트 그 언론사에 대해서도 대놓고 얘기 적어놨네요 네 뭐 얘기를 했고 이 자도 나와가지고 뭐 뭐 같이 발기인으로 참석을 했고 그때 발기인으로 참석한 서경석 목사가 대표로 있고 그 자도 이제 대표로 있고 정함철이라는 자도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동본부 네 그 자도 그렇고 자 그때 또 누가 있었냐 바로 엄마부대 주옥순도 있었습니다 네 주옥순도 거기에 같이 함께 했고요 자 자 이게 뭐냐 여기 이제 보도를 보면 뉴라이트 집단의 논리가 정점에 열리면서 서북 청년단의 출현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애국을 위해서는 방공을 해야겠고 어떤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독재를 찬양하고 일제 통치기간 또 불가피했다는 논리가 보수 정권화에서 강화되면서 서북 청년단과 같은 극단적인 단체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네 그 단체 중에 한 단체가 바로 최대집위가 대표로 있던 그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 그중에 장기정이라는 자가 누구냐 장기정이라는 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 지금 입건되는 내용입니다 보실게요 서울 방배경찰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장기정 자유연합대표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장대표는 박특검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장대표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집주소 등을 공개한 행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잠시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 다 못있네 자 보십시오 여기 다 못있네요 보십시오 하여튼 쓰레기들 다 건너 건너 다 한다니까 다 같이 있다니까 자 여 주옥순 아까 전에 보십시오 시내식 같이 서있네요 네 이거 시내식 아닙니까 이거 시내 한숨 시내 한숨 네 하여튼 이 매국노 집단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다 걸려있죠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의협의 대표 관련된 최디집하고 같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등을 공개한 행위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증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중에 이제 유라이트 단체가 만들어낸 이런 언론사 중에 코나스라는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코나스라는 언론사의 보도를 그 기레기들 대한민국 안보 인터넷신문 안보는 개쁘시오 군대도 안 갔다 새끼들 졸라 수수룩 빼빼간게 정말 여기 보시면 여기 만들어낸 그 자육청년 자유개척청년단 개조식에서 이 집 운영하는 네 명에 딱 네 명이 딱 서있죠 네 여기에 어 이 네 명이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바로 아까 장기정인가 이 자들이 다 댓글 알바했던 인간들입니다 다 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어 그 국정원이나 이런데 돈받아 처먹으면서 이 집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십시오 딱 사회부정자 같이 생겼잖아요 다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다 약간 사회부정자 같이 생겨서 댓글 졸라 많이 남기게 생겼어 자 이제 민주노총 이게 현수막도 뜯고요 네 이런 짓거리를 했죠 군복 있고 자 그리고 자 탈북자 동지회 사이트에서 자 이 자가 이런 자들이 또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냐 탈북자 동지회 라고 있는 사이트에서 자유게시판에 자유개척 청년단 단원 모집을 공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거를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네 이게 탈북자들 박상학이나 탈북자들 하여튼 사회적으로 부적응됐거나 현 정부의 논리적으로 좀 상식적이지 않거나 하는 집단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자기 산업을 만들거나 세뇌시키거나 하여튼 해가지고 자기들 간에 조직을 자꾸 형성해 갔던 거예요 이게 2005년 6월달에 올린 글인데 자유개척청 인단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북한 북한 공산주의 종식 북한의 인권개선 북한의 인권개선이 왜 니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해방공간의 멸공전사들의 결사 서북청년단의 정신을 계승합니다 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소개를 하면서 이제 글들을 올렸고 그러면서 한미동맹강화 북핵저지시민궐기대회 가가지고 네 그 짓거리도 가가지고 집회도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고 김대중의 독일 훈장 수상을 규탄하기 위해서 신라호텔 인근 어 회원들 와가지고 기자회견 뭐 무효 외쳤다 그러고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 정부때부터 그때부터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국노 매국노 뉴라이트 쓰레기들이 네 김대중 대통령 집까지 가가지고 항의까지 했네요 네 집회까지 하면서 그 짓거리를 했네요 2005년 6월달에 그 짓거리를 했고 참으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탈북단체들 동지의 방에 이런 걸 올려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구린된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박은수 시장을 어 최대집이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국민적 불안을 조성했다는 식으로 고발을 한 사실도 있고요 어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일요 서울 보도에서 직업 어 여기 아 요 보도가 상당히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보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 최대집이 자기가 자기가 본인이 정치인을 꿈꾼다는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실토래요 예 저는 지금 의사 총파업을 강행해가지고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받거나 서울시장을 출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개가 웃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최대집이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예 예 문재인 케어 맞고 제도 정치권으로 간다 자 서울시장을 자기가 하겠다 이거 상당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왜 서울시장을 해 박은수 시장님이 있는데 근데 박은수 시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전부터 자기가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계속 외쳤어요 저는 여기서 박은수 시장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자 보십시오 여기 내용이 보시면 의협회장 여론이 관심 이래적 강경 발언 발언 쏟아내 태극기 시민 호난 출신이지만 성향은 정반대 당초 서울시장을 춘마하려 했지만 점점점 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그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 보십시오 보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서울시장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 모양인데 한번 그걸 내용을 읽어볼게요 아 맞네 자 보십시오 이 자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 임무 달성 후에 총선 등을 통해서 정치권으로 참여하겠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본인이 정치권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나서 책들을 좀 많이 읽었다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난 뒤 대한민국이 완전히 북한에게 먹히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어 그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이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의를 면허를 따지 않고 개인의원을 운영하며 일반의로 활동한 것도 사회운동을 하기 위함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거는 핑계겠고요 네 최당선인은 향후 제도 정치권으로 갈 의사가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초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의 뜻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래전부터 좁은 의미의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며 원래는 무소속이나 신당을 만들어 군소 정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돌발적으로 문재인 케어라는 엄청난 국가 정책이 터졌고 거기에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게 됐다며 임기 3년 동안 의사 회원들이 부여한 임무를 달성한 뒤 원래 계획대로 총선 등을 통해 제도 정치권으로 진출할 계획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스스로 본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정치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건 뭐 완전히 딱 뻔하네 이번에 의사 파업해가지고 문재인 케어 저지하고 의사 충원 저지해가지고 방역 실패 만들어 난 다음에 내가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울시장으로 선출해서 서울시장 된 다음에 내가 코로나를 다 잡아버리겠다 문재인 케어 다 저지하고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건데요 그런 구린내가 완전히 느껴지네요 딱 봐도 이런 목적을 가진 자가 적어도 대한의사협회의 의협회장을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이 아주 정치적인 이런 자가 의협회장이 했다는 것은 환자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방역 그런 정책에 대한 철저히 무시하는 그냥 자기들 이득만 챙기고 아주 정치적으로 현 정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애초부터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지폐를 계속 해왔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들을 이 자를 눈여겨봐야 된다 게다가 최대집위가 최대집위 당시 지금 이 신문 보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메디컬 옵저버라는 2018년도 9월 4일에 나온 보도고요 이 보도에서 어떻게 나왔냐 최대집위가 의협에 취임하고 나서 100일이 됐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협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나 공약을 이루거나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100일 지나고 나서 의협 임원들이나 의협회 회원들이 최대집을 상당히 비환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너는 투쟁에만 매몰된 실패자다 네 라는 식으로 의협 안에서 상당히 비판이 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을 감수하기 위해서 지금 총파업까지 강행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생각이 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일이 지난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집행부는 투쟁에 매몰돼 현안을 챙기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초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 수가협상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결렬을 선언하며 2.7 인상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아무튼 그 의협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집이가 이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최대집이 당시 상당히 비판을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지도 똥줄이 타는 거예요 예 보니 또 똥줄이 타니까 지금 이때다 싶어 가지고 익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완전히 헛발 짚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예 지금 이게 의협에 대한 더러운 민낭까지도 최대집이가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예 그냥 이익단체다 이득단체다 자신들의 이익만 대면하는 단체다 게다가 의사안에 일배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라는 거 보여주는 네 그런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일배 사이트까지도 어 의사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것도 아시나요 여러분 일배 사이트 있죠 일배 운영자가 어 제2의 안철수라고 불리는 현직 의사라고 합니다 네 최근 12억의 사이트를 샀다고 하네요 돈 주고 네 대표적인 보수는 개뿔시 외국로 쓰레기 인터넷 커뮤니티라 해진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배 운영자가 서울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현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AC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배는 지난해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2014년 2012년이죠 급격하게 금요가 커진 일배 사이트가 에 대해서 그간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거를 이사가 샀다는 거 어 이것은 뭐 그야말로 뉴라이트와 매우 일접한 연관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서울신문에서는 또 이런 보도도 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아까 전에 했던 보도와 비슷해서 자 어버이 연합의 인맥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보고 영상을 마저 한번 볼까 합니다 어버이 연합 같은 경우도 지금 어버이 연합 회장이 이칠석이라는 매국노하고 추선이 사무총장 돈 받아 쳐면 주머니 조선이 사무총장 그 다음에 다섯 개 그 다섯 개의 그 매국노 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어 바로 최대집이 하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자유개축청년단 대표 최대집 부대표 조대원 네 같이 있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것은 한미우호정진협의회 같은 이런 말 전혀 관련도 없는 단체가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똥꾸녕이나 빨고 있는 네어콘의 똥꾸녕이나 빨고 있는 집단들이라는 거죠 네 네 네어콘 사사카와 일본회의 사사카와 재단 일본회의와 같은 네 레드신 친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국민연합 대표 박찬성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회장 김철희 대표 김진철 어 실 완전히 개구라였죠 이거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완전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런 집단들까지 같이 어버연합에 같이 했다는 자들인 거죠 뭐 말 다 했죠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자 이런 보도도 있어요 당시 이명박을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어 어 어 이명박이가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있었을 때 어 당시 상임특보단의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이끌었던 어 의약분업을 했던 차흥봉이라는 어 자는 이제 당시 그 제가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자를 그대로 영입을 했거든요 이명박이가 그대로 영입하겠다 라고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라이트 의사연합이랑 자유개척청년단 네 바로 최대집에 속해 있는 그 집단이죠 걔네들이 내부 게시팔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그 차전장관 이명박 상임특보에서 빼야된다 라는 식으로 계속 목소리 안 내고 안 그러면 낙선운동 시키겠다 이명박을 뭐 후보 지지한다는 거 다시 되돌리겠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까지 했습니다 네 이명박을 협박까지 하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단체들 네 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실제 뉴라이트가 이명박이라는 자를 집어서 어 후보로 이제 밀면서 대통령으로 단선시켰죠 솔직히 이명박 뒤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뉴라이트 집단들이 있었고 그 뉴라이트에서 임원을 하고 있던 그 매국노 쓰레기들이 당시 이명박 청와대 인사권뿐만 아니라 이명박 이명박 정권대 정부 부처기관 국정원 군부대 경찰까지 뭐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장을 역임하거나 어 그 직원 일반 말단 직원들까지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진행을 했던 네 그게 이제 뉴라이트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명박보다 힘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네 물론 이명박 똑같은 새끼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의사 보수 세력 의사 매국노 세력들이 뉴라이트 의사연합을 출범했는데 거기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집 자유개척 청년단 대표가 있다는 거 네 뭘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자들과 그리고 이 반스 신도들 이런 뉴라이트 집단들이 누구한테 과연 이런 돈을 받아서 움직이냐 그리고 어떤 짓거리를 해왔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일련의 어 그 프로그램이 작년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2년이 지나서 까먹었지만 이게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보도된 게 있었죠 거기에 주진우 기자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정경영과 삼성 그리고 미래전략부서라는 겁니다 지금은 미래전략부서가 박근혜 국정능단 이후에 미래전략부서가 없어졌지만 이재영이 없애겠다고 당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경영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미래전략부서라는 부서만 없어졌을 뿐이지 얘네들의 악의 카르텔 고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경영이나 정경영이나 자유총영맹은 똑같은 단체예 집단들이에요 네 자유총영맹 총재가 김경재 총재가 왜 그 광화문 매국노 빤스 집회에 왜 참석한 겁니까 그 자도 같이 무대에 올랐죠 그 자도 정경영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뒤에 누가 뒷돈을 대주냐 조중동에 36번이나 그만큼 그 큰 돈을 가지고 신문 광고를 누가 내줬을까 저는 삼성이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네 정경영 네 이런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뒷돈을 이용해서 현 정부를 뒤 움직이려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냐 바로 미국이나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과 같은 이런 자들이 뒤에서 숨쉬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잘 방송 잘 보셨겠지만 네 그만큼 그 최대집과 어 어버이 연합의 관계 그리고 그 자유개척 청년단을 하면서 어 그 관제대모와 그리고 정경영의 돈을 받아서 했던 그 연대된 단체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서북 청년단 그 학사라고 했던 일반 일반 시민들을 학살하고 죽임으로 일관했던 그 집단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매국노 단체에 대표를 했던 사람이 바로 최대집이라는 자다 네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했다면 위협에서 왜 이런 자를 뽑아줬나 이런 정치적인 자 스스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 최대집이라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어 우리가 이 지금 이 의협의 형태 행태와 그들의 움직임이 어찌 보면 정광훈의 빤스 신도들하고 다르지 않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어 그 일련의 자료들을 함께 봤습니다 어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더 속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집단들이 자신들의 그 원래 목적인 뉴라이트의 그 단체임을 속이고 어 되게 논리적으로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속에는 어 이제 칼을 숨기고 있다라는 거 네 현 정부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인지 무슨 짓이든지 할 인간들이라는 거 우리는 꼭 그걸 잊지 않고 어 어 어 앞으로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께서 행동하고 또 진실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어 그 눈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본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